할인 할인 잘하셨지? 응 감사나하셨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잘하셨어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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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뭐야 뭐야 나이스 나이스 에이 에이 아 좋아 아 괜찮아 세게 잡을 수 있어 잡아 잡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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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고생하세요 고마워 감사합니다 마지막 교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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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 부담감에 화이팅 잡을 수 있어 빠밤 형 제가 형한테 때릴테니까 한번 받아보세요 일단 자 클리어 다시 클리어 자 1번 2번중에 뭐가 더 어려웠어요 1번 어려웠죠 1번이 어려웠죠 이렇게 쉬니까 이렇게 이렇게 쉬니까 이쪽에 있을 때는 오른발을 뒤에 두고 이렇게 있어야 돼 이렇게 있으면 스윙공간 나오거든요 백으로 나갈 수도 있고 후엔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있으면 스윙이 안나가는거죠 공간이 없으니까 해보세요 다시 이거 잘되고 이건 잘되고 이게 안돼 그죠 안전형이 그냥 그거죠 스윙공간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인거죠 그냥 이렇게 있는게 아니라 여기 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처음부터 이렇게 있으면 이것만 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 다음이고 근데 여기 있는거 지금 아예 빵꾸죠 여기 있는거 지금 수비가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라도 쳐야지 이렇게라도 이렇게라도 쳐야지 이렇게라도 쳐야지 대신신에 이거를 세게 칠 수 있어야 돼 올리거나 드라이브 수비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그렇지 그렇지 라이스 그렇지 그렇지 라이스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괜찮아 좋아 좋아 그렇지 나이스 오 좋다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그쵸? 형님 지금도 백핸드로 치려고 했다가 바깥쪽 포핸드로 그럴 시간이 있어요 오른발이 살짝 뒤에 있으면 이 앞에서 치려고 해야 돼 네? 한 게임 칠까요? 네 오케이 어? 어? 하하 다 정의 영urg 남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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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이고야 미안 소리 소리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좋지 나이스 나이스 클리어 7-3 좋았다 고맙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했는데 잘 했는데 다 안된다 지금도 약간 치면 테스트 있어요 그러면 괜찮은데 이렇게 치러 보여 아 그게 가장 크구나 상대방이 실수하면 좋은 꼴인데 좀씩 힘이 실린다 그러면 내가 이쪽 바퀴 못 쳐 이거는 이렇게 치겠다 이렇게 치거나 이런식으로 넓게 넓게 쳐야 되는데 언더도 여기서 이렇게 있으니까 급한거에요 천천히 있다가는 천천히 나가 이런식으로 다시 한 글쎄 다시 한글쎄 다시 한글쎄 다시 한글쎄 다시 한글쎄 다시 한글쎄 고맙습니다 깜짝이야 아 저기요 아 힘이 안 들어가네 아 어 아 형님 어땠나요? 네. 지옥이었어요. 왜요? 지조 탈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조가 딱이에요. 많이 늘었잖아요 근데. 지금으로선 타격을 해야돼. 지조랑. 그러면 지조의 문지기. 나 이기고 시조 올라가라. 나 이기면 시조. 지조계의 이훈재 느낌 약간. 저 이기면 시조입니다. 저 이기러 오세요. 잘 기억하세요 얼굴. 자 캡처에서 마지막 아웃트로로 쓰겠습니다. 더 이기면서. 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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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